게이리 낯선 작은 개 테스트 할게요. 처음 본 낯선 작은 개. 서로 냄새 맡아요. 둘 다 하얘가지고. 게이리는 작은 개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. 작은 개는 냄새 맡는데 게이리는 뭐야? 이렇게 하면서. 근데 작은 개가 자기 냄새 맡아도 별 반응 없어요. 무던하게 행동합니다. 괜찮아요. 이제 냄새 맡네? 냄새 한번 맡아보는 정도예요. 문제없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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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